사실 쉬운 노래는 아니예요. 이 노래는 아니예요. 일단 제 생각에는 오 너무 맛있다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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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신이 저를 보면 데뷔 좋아해. 이러면 어떻게 해, b. 지금 파트 얘기하고 있는데 맛있다가 뭔 성론라니 싶어. 아뇨, 아뇨, 죄송합니다. 기계 좋은 거 많이 들어놨지? 기계... 기계는 있는데 기계를 쓰더라도 사실 제일 가까운 음까지는 해 놓고 기계를 쓰는 것과 할 수 있어요 10분 안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? 30분 잡던데? 30분? 30분이요? 아니 한 명당 한 3, 40분 만에 어? 너무 긴데? 너무 긴데? 도대체 무슨 자식인가 보니? 하하하하하 몇 번 연습해볼게 톤 좀 조절하면서 네 요번엔 조금 떨어져서 해볼게 아 오바 간주 소리가 조금 작아요 빰빰 하하하하하 짐솟다는 거 많아가지고 음악이 약간 좀 쉬워야 될 것 같아요 반가워 우리는 셀럽 다시 할게요 음이 약간 피쳐라 정말 하하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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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아우 아 정말 반가워 우리는 셀럽 좋다 슉 네 예스 야 진짜 잘하고 있어 내 생각보다 10배는 잘하고 있어 정말 예스 얼마나 생각을 안 했겠네 진짜 아무 기대를 안 했구나 아무 기대를 아니 나 사실 오늘 며칠 전부터 스트레스 받았거든 하하하하하하 열심히 할게요 아찜거 하나 남았어요 네 신렴이 습도 엄청 빨라 악찜거 아찜거 잘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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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 잘한다 왔어 개가 똥이 똥이! 됐어 됐어! 헌~! 비용이 해라 그래. 입 닦시라고 해가지고 저거! 뮤직캐니님 외에는 좀 덮쳐주세요! 헌~! 헐리 나왔다, 헐리! 헐리움이시라고 했어? 헐리월드. 약간 옛날식 표현으로 했단 말이야. 할리우드! 할리우드 말고! 할리우드! 할리우드! 헐! 선배님 헐! 조용히 하라고! 이거는 불독을 부르독구라고 한 거랑 똑같은 거야. 다시 들어볼게. 할리우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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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헐! 시끄러워라. 뒤에도. 출근길 우리 사진은 찍혔다 말고, 선배님. 찍혔다 하면은 완벽! 출근길 우리 사진은 선배님! 사진 말고 사진! 선배님! 리드미컬하게! 선배님 박자! 선배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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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치겠다 진짜. 예스! 예스! 컴온! 얘 높아서 귀찮아. 얘 높아서 귀찮아. 이것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. 왜냐면 3인공 얘 불렀다니까. 맘 백성에게 고하노니! 맘 백성에게 고하노니! 사랑하며 살지로 난! 헐! 헐! 피스! 피스! 죄송해요. 할 수 있어. 나갈까? 앉았어! 시작! 피스! 피스! 다시 할게요. 나 미치게 됐어. 나야 좀 찍어줘! 피스! 찍어줘! 날 낳았고! 나 낳았고! 좀 찍어줘. 날 낳았고! 아 이제 까딱할이다. 까딱할! 넷! 찍어줘! 넷! 찍어줘! 넷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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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말이 좀 그렇다면 좀만 나왔어요. 좀만 나왔어요. 좀만. 하필 영리 폰에서. 야! 좀만 찍어보자. 아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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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무서워. 두려움. 두려움이다. 안으로 갈 것 같은데. 근데 한번 해볼게요. 해볼게요. 할 수 있어 언니. 해 해 언니 해. 바랏지. 우리 집안. 우리 집안. 우리 집안. 소리 너무 찢어지지 않아 밖에서? 변경이 아니지? 지금. 나 지금 판소리 하시는 분. 우리 집안. 알쑤. 살다시피야. 우리 집안. 인간물에 잡혔어. 아니. 신영이 선생님. 우리 집안. 우리 집안. 아우. 진짜 이러기야? 이렇게 먹고 다니면 뭐야. 신영이 선생님. 나 이거 한 40개 먹었어. 신영이 선생님. 뿌파라지. 우리 집안. 살다시피. 우리 언니 살려주세요. 우리 언니 살려주세요.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. 연습 한번 해보실게요. 네. 네. 풀매에. 대동만 50만원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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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걸 날 시키려고 했다고? 저거 아니야? 저 선배는 이제 겨울 나가는 거를. 풀매에. 대동만 50만원. 하하하하. 올렸어 올렸어 올렸어. 하하하하. 춤 진짜 열심히 잘 추자. 춤 진짜 열심히 추어야겠다. 날아다녀야 된다. 진짜. 이 정도면 날아다녀야 된다. 이 정도면 날아다녀야 된다 진짜. 찰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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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찰칵. 자. 자, 베카. 베카. 살짝. 자! 너 부르고 있어, 다행히 마셨어. 그거 해야 해. 이 발을 디디면, 이렇게 떨어지는데, 근데 한 발을 디디면 모양으로. 아, 나 진짜 아프고. 이 쪽을 봐야 되나? 오, 기대쳐. 아, 설마 안 된다. 진짜. 선생님, 그럴게요. 다칠까 봐. 뒷구리도. 노래 한 번. 그렇게. 그냥 돌아봐라, 돌아봐라 하지마. 그렇게 해서 잘했네. 결국은, 아까랑 두 번으로 한 번은 그러는데. 얼음이 안 돼요. 아. 나 얼음으로 돌고 싶다, 진짜. 돌아서, 다시. 선생님 마음은 알겠어요. 한 번만 돌고 싶다. 하하하하. 찾기까지. 어? 잠깐만... 아까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